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한 책입니다.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미국의 젊은 성교사들이 그 내용을 정리했는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아마 감동적으로 읽으실 수 있고 이 책을 통해서 이러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검색 같은 걸 해가지고 보완할 수가 있는 그래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여러분들 한 번 권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 애리조나 답사기입니다. 유튜브를 하지 않았으면 계속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답사기를 썼을 것 같아요. 사람의 인생이란 게 참 전혀 예상치 못하게 애리조나 답사기 이제 이 애리조나 답사기 다음으로 또 미국을 좀 보고 그 다음 세계로 가야 될 건데 유튜브가 등장하면서 그냥 작가에서 그냥 유튜브로 전환을 한 겁니다. 이 애리조나는 아주 독특한 그런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많은 그런 재미 그리고 교훈을 얻으실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한 번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의료사태에 여러분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은 참 지금 어려운 상황인 모양입니다. 그동안 이제 침묵을 지켰던 주류 언론들이 이 코비드 확산 코비드 확산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네요. 보시니까 보면은 오늘 이례적으로 조선일보가 다룬네요. 조선일보가 조선일보가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요 한 2, 3일 사이네요. 코로나가 매주 2배씩 급증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진정되면 괜찮은데 전공이 이탈 병원이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이달 말부터 내달 초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8월 12일 날 7시 28분 말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코로나 기사를 다룬 것은 이 기사 이전에 한 건 정도가 있었는데 거의 8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8월 10일 날 조금 다루고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입원 환자가 한 달 사이에 9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9배 이상. 환자가 늘어나면서 전공이 없는 의료 현장이 덮친 데 엎친 상황을 맞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7월 30일부터 계속 제가 방송에 내보냈던 거죠. 특히 이것은 언급센터의 진로 최일선에 있는 전문의들이 정언하는 것을 1차 병원 2차 병원 특히 2차 병원이 3차 병원 대학병원들이 제 역할을 못해 주니까 중증질환자들이 계속 2차 병원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면서 격리 병동 부족 문제가 많아지고 있고 여유가 있는데 환자들을 보내는 그런 활동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한 달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환자들이 늘어난 것이고 또 하나는 치료제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겁니다.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치료제 품균 현상이 벌어지는데 코로나 치료제 주간 사용량은 6월 달에 넷째 주에 1,272명분에서 7월 마지막 주에 4만 2천 명분 33배 급증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는 아주 정직하지 않습니까 질병관리청은 이번 코로나 유행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걸 뭐 가봐야 되는 거죠 응급실을 찾는 코로나 환자 가운데 중등증 중증과 경증사의 환자가 93.8% 절대 다수여서 기존 의로 대응 체계로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정부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믿어야 될 건데 글쎄 두고 봐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요. 의로계에서는 코로나가 더 확산되면 전공위가 이탈한 의로 현장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예기치 못하게 환자가 늘어나거나 중환자가 급증하는 경우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교수는 일선 의로 현장은 지금도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환자가 크게 늘어나면 중환자 대응이나 치료에 커다란 구멍이 뚫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죠. 언급센터의 의사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그대로 지금 이제 실리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개인위생에 각별히 주의하셔가지고 이제 이런 내용을 조선이 8월 10일부터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8월 10일 기사입니다. 코로나 치료제 처방 한 달 사이에 33배 급증 품기현상 우려. 이게 8월 10일 날 오전 7시 55분입니다. 이게 8월 10일입니다. 코로나 입원 환자 한 달 사이에 6배로 3명 중 2명이 65세 이상.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본격적으로 코로나 여러분들 보도를 하기 시작한 것이 8월 10일부터입니다. 제가 했던 것하고 여러분들 거의 10일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7월 30일부터 계속 내보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별하게 개인위생 주의하시고 의사분들 말씀은 손 잘 씻고 여러분들 그다음에 마스크하고 웬만하면 노출 좀 줄이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보시면 이제 의사입니다. 전공이 없어서 있는 중환자실 배드도 반 이하로 가까스로 운영해 왔는데 코로나 환자가 조금이라도 더 늘면 이제는 치료받을 병상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의료 현장은 의사들 외에는 대부분 잘 모르고 무관심한 것 같아요. 의사분들은 정확하게 상황을 아는 거죠. 본인이 직접 경험해 봤으니까 병상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 급증 추세는 응급실 의사들이 제일 잘 압니다. 코로나 환자 급증하고 있어 요즘 응급실은 초기장 상태입니다. 한 달 후에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이 제일 붐비고 힘들 때라서 더욱더 걱정입니다. 응급실 의사들이 가장 잘 아는 거죠. 최일선인 것 같습니다. 의료 현장을 감지하는데. 대학병원들은 코로나 그 난리에 정부에서 반협박 강방제로 있는 돈 없는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중환자실을 다 다정거 닫았습니다. 위에서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정부 관료들은 알고나 있긴 합니까. 인력들은 타부서 이동 퇴사 휴직 수십 수백억을 들여들인 벤틸레이터 신장 투석기 등등 비싼 기계들은 다 창고행 내지는 처분해야 될 상황입니다. 사립대 병원이 자기들 국가 소유인양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눈 감고 관심도 없습니다. 국가 전체가 무슨 교양이나 남에 대한 배려 이런 걸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흘뜻고 폄하하고 악마하고 본질을 볼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난장판이고 엉망칭창입니다. 물론 약간 디스카운트에서 들으셔야겠지만 남에 대한 배려가 참 부족한 건 사실인 거죠. 의료계를 좀 잘 아시는 분 같네요. 윤 정권은 코로나 방역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가 9배가 아닌 현재 실제적으로는 수십 배로 환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병원에 가보면 마스크 찬 환자가 엄청 많습니다. 정부가 9배라고 여러분들 발표하게 되면 9배를 누가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보건복지부에서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필수 의료의 의사들이 안 가는 것은 세계 체제수가와 소송 리스크입니다. 지방에 안 가는 것은 장사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사람이 없다는 거죠 환자 수가. 이런 경장 논리를 무시하고 공급을 늘리며 해결된다는 황당한 정책을 기획 시행한 사람들은 모두 석고 대제하고 물러나야 될 것입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무튼 여러분 주의하시고 어제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몇 분이 남긴 주옥 같은 여러분 논평은 모든 대학병원의 재무제표를 여러분께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활동인 의료행위로 생긴 매출은 적자입니다. 부대시설인 영안실, 주차장, 식당, 카페 등으로 겨우 적자를 매나든지 그래도 적자입니다. 병원에 그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자하고 수익이 이런 마이너스거나 조금 남거나 그러면 그건 사업성이 없는 겁니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모든 대학병원의 재무제표를 보면 되는 그런 겁니다. 가장 정직한 부분은 숫자를 보면 되는 거죠. 숫자를 보게 되면 숫자는 조작이 안 되니까 숫자를 보게 되면 실상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대학병원 자체가 여러분 영업이 안 되는 겁니다. 학생들을 근거 없이 많이 뽑자고 해놓은 교육시킬 수 있는 교수님들은 대학병원에 다 쫓아내는 방향으로 몰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떠나셨습니다. 아마 대학병원을 잘 아시는 분이네요. 후원하는 대학병원 적자로 몰면 대학 등록금을 올리지 않을까요 강제로 못 올리게 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16년째 한국 대학의 여러분들 등록금이 다 동결된 걸 말한 거죠. 또한 대학병원은 일반 병원과의 큰 차이점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구를 해야 되는 교수님들도 떠나게 만들고 대학병원은 적자로 투자를 못하면 의료분야는 낙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료 문제에 관심 이번 사태에서 모든 잘잘못듯이 밝혀지고 피해의 정도가 계량화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의사와 국민과의 신뢰를 망가뜨린 보건복지부의 박민수 차관의 잘못된 일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의사와 정부의 대립을 의사와 국민의 대립으로 치환해서 항한 그 일은 실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끼친 겁니다. 무형 자산을 파괴한 거죠. 의사와 국민들 사이 형성되어 있는 무형의 신뢰한 자산을 박민수 차관이 그냥 앞장서서 부신 거죠. 환자가 의사를 신뢰해야 비록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의사를 의사 집단을 악마화해서 이 관계를 망가뜨린 그 책임을 바로 져야 될 겁니다. 올바른 지적입니다. 세상에는 유형이 있고 무형이 있지 않습니까? 신뢰와 믿음이라는 것은 무형이지 않습니까? 그걸 어마어마하게 깨뜨린 거죠. 환자와 국민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와 정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린 거죠. 보건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오랜 세월이 필요한 하겠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역에서 연봉을 많이 주어도 의사를 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의료기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사실 더 중요한 원인은 지방의 근무 여건이 열악해서 체력적으로 힘들고 능력도 안 되며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의사 자리를 보면 연봉은 높아 보이지만 사실은 두 명에 세 명이 일할 자리를 한 사람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연봉은 2분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적게 뽑는 겁니다. 두 명 뽑아야 되는데 세 명을 뽑아야 정상인데 한 명을 갖다 넣고 뭡니까? 다 처리하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교회가 속조의로운 사건이 그때 그런 문제가 부각이 됐죠. 만약 제대로 2, 3명의 전문의를 채용하고 1인당 연봉을 도시보다 조금 더 높게 책정하게 되면 지역에 내려갈 의사는 많을 것입니다. 도시에는 개원에 실패한 의사도 있고 근무 여건만 좋다면 시골 오지라도 일하고 싶은 의사가 많을 것입니다. 의료기를 아주 잘 아시는 분 같네요. 속조의로운에서 여러분들 속조의로운 뿐만 아니고 응급실 사태가 터질 때 한 분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천안 순천항병원 사례인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의료기를 잘 아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 정도 규모 같으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다섯 분은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세 분을 가지고 전공의들이 다 자리를 비운 다음에 돌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과부하가 걸려서 이제 다 나갈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본 거거든요. 그분은 의료기를 잘 아시니까 환자가 여러분들 하루에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오게 되면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소 5명 이상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 로테이션 하면서 가능하다는 건데 세 명을 가지고 어떻게 꾸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관료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이겠죠. 세 명이 죽든 살든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만 보이겠죠. 그 이야기를 제가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내용을 지금 지적한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평온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현장은 지금 살으름판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대처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번에 보건복지구 관리들이 하는 걸 보게 되면 의사들을 그냥 찍어 누르지 않습니까 의사들을 아주 전형적인 간문화를 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의사들과 같은 그런 전문가 집단도 찍어 누를 정도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뭐죠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정직해야 안 되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정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분명하게 지적을 하거든요 윤 대통령은 저의 눈에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양심이 없다 그게 아니고 정책을 쓰실 때 정직함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특히 중요한 정책 경우에는 이번에 의료사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정직하지 않으신 거지 않습니까 정직하지 않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정의롭지 않다는 걸 뜻하거든요 정의롭지 않다는 것은 올바른 의사결정을 안 내린다는 겁니다 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정직한 정책을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를 받기가 힘들고 신망을 얻기가 힘든 겁니다 그럼 정직하려면 여러분들 정책을 담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직한 것은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골치 아픈 게 아닙니다 사심을 내려놓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 겁니다 의료현상을 있는 그대로 잘 보려고 하면 의료현상이 말하는 통계를 취사선택을 하지 말고 그냥 정직하게 보면 되는 겁니다 한국의 의료사태라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보시게 되면 8월 10일 월요일 내보내는 것처럼 이런 그래프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의 의료는 병원당 고용된 의사 수가 국제기준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적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정문의를 안 뽑는 겁니다 못 뽑는 겁니다 수가가 낮기 때문에 이걸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의과대학을 증가시켜 가지고 전공의를 올 전공의 배출을 늘릴 생각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여러분들 정부에는 전공의만 필요합니다 값싸고 장시간의 여러분들 고노동에 심한 노동을 견뎌낼 수 있는 전공의만 필요한 겁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수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제가 의료 전문과는 아니지만 정직하게 데이터를 보는 겁니다 데이터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국제적인 기준에 미뤄볼 때 병원당 고용된 의사 수가 현재 낮은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 전공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전문의 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 박민수 차관이 여러분 이번 정책을 많이 주도했을 것 같은데 박민수 차관에게 필요한 것은 저임금으로 한 5년간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노예가 필요했던 것 그 이상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비양심적인 일을 여러분 추진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는 겁니다 아들 딸 이름 의사가 있는 건 전혀 아닌 거죠 뭐 눈에는 뭐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공병호 하는 이야기 아들 딸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눈에는 뭐 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개 눈에는 개가 보이고 고양이는 고양이가 보이는 거지 이런 걸 그대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직함인 겁니다 그게 정직한 지도자인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 수를 적게 이름 뽑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한 의사에 부과되는 업무로드가 심한 겁니다 병원 근무 의사 1인당 병상 수가 세계 압도적인 일인 겁니다 적게 뽑아서 여러분들 쉼 없이 그냥 돌려서 그냥 활용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그냥 부려먹는 겁니다 그래도 병원들은 의사를 못 뽑는 겁니다 왜? 숫가가 낮기 때문에 그런 체제를 수십 년간 해온 겁니다 그거를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다 알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모르실 거고 이런 거의 준 노예 제도를 여러분들 20년 30년 동안 의로계가 요구했습니다 그거 다 깔아뭉긴 겁니다 박민수 씨 책임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이 의원들은 어떠냐 이걸 보면 되지 않습니까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닌 거죠 20년 동안 외과의원의 외래 환자 수는 계속 줄어온 겁니다 이렇게 계속 내려온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의원들의 경영이 계속해서 어려워져 온 겁니다 이거는 30년 이렇게 개업하신 분들이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환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여기에 의사 수를 더 늘리는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 나라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직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무능력하다 이거는 뭐 사람 보는 때에 다르겠는데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왜? 사심이 앞서기 때문에 본인의 입신 출시와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정직하지 못한 짓을 하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한 짓을 하기 때문에 끝이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끝이 어떻게 좋겠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일을 했는데 끝이 좋다 이렇게 하면 인류 역사가 이렇게 존속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환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내과도 그동안 비교적 여러분 상황이 좋아하던 내과도 10년 전부터 여러분들 사람이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전부가 다 여러분들 먼 거 아니까 유일하게 여러분들 예외가 먼 거 아니까 서울의 빅파이버 빅식스 같은 대형 병원들만 호황상태인 겁니다 그것도 뭐 떼돈을 버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숫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방에서 전부가 다 뭡니까 빅파이브로 올라와 가지고 10년 동안 여러분들 빅파이브의 지방 환자 내원수가 40% 정도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문재인 정권에서 6600개 여러분들 병상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준 겁니다 이번 의료 사태가 뭡니까 수도권의 2028년까지 여러분들 조성되는 6600개 신설 병산에 조달할 수 있는 싸고 저임금의 고강도 노동력을 견딜 수 있는 전공의를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한 겁니다 무슨 박민수가 무슨 필수 의료 여러분들 무슨 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지방 의료에 이런 관심도 그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6600개 병상에 조달할 수 있는 광금 노예를 여러분들 공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치를 취한 거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다 들통이 나 버린 거 아닙니까 그냥 완전히 뽀롱이 다 나 버린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간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료만 여러분들 정직하게 보게 되면 정직한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의사 수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전공의들 앞날이 지금도 안 보이는 겁니다 여기다가 대못을 박은 겁니다 그게 다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잔인한 기성세대인 겁니다 무지한 기성세대인 겁니다 무도한 1960년대 생들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온 겁니다 대한민국 의사들에게 손가락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이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들 엄혹한 시절 코로나가 여러분들 전 세계를 덮쳤을 때 대한민국 보시기 바랍니다 치사율, 치명률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0.13%입니다 일본이 0.32% 영국이 0.79% 아마 사망률하고 같을 겁니다 스페인이 0.84% 미국이 1.16% 전 세계 평균이 1.14%입니다 대한민국 의사들이 금메달을 딴 겁니다 헌신적으로 여러분 치료를 해가지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 근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고마움을 잘 모릅니다 고마움을 잘 표현할 수도 없고 우리 문화 자체가 그런 겁니다 조금 여러분들 심하게 하면 싸가지가 좀 없는 거죠 금세 잊어버립니다 이게 지금 상황인 겁니다 통계는 여러분들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 부정을 했으니까 뭔가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데이터에는 무슨 로비도 통하지 않고 사바사바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 의사들의 성적표입니다 어려울 때는 이용해 먹고 그다음 버리는 겁니다 전공의도 버리고 의사들도 어려울 때 이용해 먹고 어려울 때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해놓고 다 그냥 맞추고 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릅니다 조선사람들 특징 가운데 안 한 겁니다 고마움을 모른 겁니다 고마움을 그냥 이용해 먹고 전공의들 이용해 먹고 그냥 버리는 겁니다 이거 보고 이런 반성 안 하겠습니까 의사를 안 뽑는 겁니다 전문의들을 한 명 뽑아 이러면 마지막을 돌려 먹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제 김홍식 내과 30년차 개원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자료 한 번 봐라 어려울 때 의사들도 감염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런 어려운 상태 다 자원봉사 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죠 가서 여러분들 전번에 70대 이런 산부인과 의사분도 대구에 출장을 가신 거 아닙니까 사람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그 고마움을 꼭 고마워 하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좋은 시절이 끝나고 나니까 어묵한 시절이 끝나고 나니까 지금 와 가지고 또 탄압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kp3 코로나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의사가 부족한 나라의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전공의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사직을 해서 버렸습니다 2022년도에 발표한 oecd 헬스 데이터에 보면 의사 수가 oecd 평균으로 낮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특히 우리나라가 사망률이 가장 낮습니다 사망률이 가장 낮습니다 코로나에 이완될 수 있다고 진로를 거부하는 사회주의 국가들과 차원이 다르게 헌신적으로 진로했던 결과입니다 헌신했답니다 헌신 이런 의사를 진로 현장에 떠나게 만든 것이 윤석열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 윤석열을 탈의해야 될 것입니다 도표를 본 보건복지부와 불우하는 일본보다 우리나라 치살이 절반도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일본은 검사를 적게 사망자의 코로나 연계로 제대로 확인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어떻든 간에 많이 확산되지 않고 잘 진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게 크게 확산되게 되면 정치적 책임을 또 묻겠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냐 왜 당신 이렇게 만드느냐 이렇게 될 겁니다 천상 지금은 윤정부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기에 진화가 되도록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좀 심한 이야기지만 진짜 싸가지가 없는 겁니다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그냥 싸가지가 없는 겁니다 경우가 없는 겁니다 경우가 의사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의사니까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하겠지만 내가 의사가 아니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외과 의사의 이세라 회장께서 글을 기구하셨는데 여기도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 20년 코로나19가 국내에 상륙했습니다 당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정부는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증가 논의를 중단했습니다 또 이때 코로나19 치료에 참여하지 않으려던 의료진들의 참여를 위해 파격적인 대우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사망률이 전 세계에서 체질한 결과가 나온 것은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다음에 돌변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튼 정직해야 되죠 정직한 것은 데이터 의료 데이터를 그냥 정직하게 보면 됩니다 필요한 것만 취사 선택해가지고 대통령께서 범한 치명적인 실수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OECD 이름들 의료 통계 그 많은 것 중에서 본인이 필요한 것만 딱 이름도 골라가지고 OECD 평균 기준으로 인구 천명당 의사 수가 부족합니다 관료들에서 이런 게임에 딱 넘어가 버린 겁니다 진로 수가 많다든지 의료 수가가 낮다든지 병원당 의사 수 고용이 낮다든지 의사 1인당 담당 병상 수가 현저히 높다든지 그런 것을 두루두루 균형 있게 여러분들 보셨으면 윤 대통령이 이렇게 큰 실수를 범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것도 다 여러분들 본인의 능력이나 복이 아니고 사심이 눈을 가렸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사심이 의료 문제는 정치화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을 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을 한 겁니다 제가 준엄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 문제 뿐만 아니고 윤 대통령의 굵직굵직한 의사결정은 대부분 본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마지막에 결과가 안 좋았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보건복지부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는 지금 생각 안 할 겁니다 좀 안절부절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위 의료 파국의 후폭풍은 시작도 안 됐습니다 시작도 안 됐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거는 진짜 치명적 여러분들 타격을 줄 겁니다 자 여기 보시죠 어제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남편을 여러분 의사로 두신 분이 한 아내 되신 분이 그를 기고를 한 겁니다 이 한 번 보시죠 도제식으로 이루어지는 의과대학 교육을 방송통신대처럼 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란 것이 돌파리 의사를 대량 양성하겠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지금까지 동네 병원부터 대학병원까지 다니면서 의사 선생님들의 대학 프로필을 뒤져본 적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의과대학 교육이 수도권에서부터 지방의대까지 균질하게 엄격히 관리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의과대학 교육은 소위하기 QC 퀄리티 컨트롤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 품질관리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우수한 그런 시스템을 운영되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인들이 의사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구의 노력을 해 온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평은 의학평가 안에 큰 역할을 해 온 겁니다 그리고 의료인들은 본인들의 자존심이 있고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의과대학 교육의 품질관리라는 부분을 그야말로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려 놓은 겁니다 그거를 지금 이분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국민들이 의과대학 교육과 의료 시스템을 전적으로 신뢰해 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윤정부가 추진하는 시기라면 누가 2025학년도 이후부터의 의사들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몇 년 후부터는 병원을 가기 전에 선생님 학번과 출신 학교 하기부터 하게 될 겁니다 농담이 아니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윤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건국 이래로 의과대학 교육을 이렇게 정착시켜 놓은 평가 시스템 그리고 도제 수련 과정 등 모든 부분을 다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죄를 지지는 거죠 제 남편이 2007학번 전문입니다 학부 때 방학이 몇 일 없었습니다 학기 내내 시험을 봤습니다 아내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개론 생활하고 사실 여러분 이분이 말씀을 안 하시겠지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왜 신랑이 맨날 시험 보고 반말 세울 수 있는 공부를 했어야 됐으니까 아마 이분이 청약하게 알 겁니다 전공의 시절에 아마 개론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학부 때 방학이 몇 일 없었고 학부 때라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때 연애를 하셨던 건 잘 아시는 거네요 연애를 하게 되면 잘 알지 않습니까 데이트하는 남자가 그냥 청신없이 맨날 뭔가 공부에 치여가 사는 것을 옆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들 수십 년간 본 사람이 점은 아는 겁니다 학기 내내 시험을 봤습니다 그때도 한국의 카데바에 8명씩 붙어서 1년 내내 봤습니다 복지부에서 기정된 카데바를 전국 의대가 돌려 쓴다고 했으니까 이제 시신 기정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AI로 가상해부 실습할 작정인가 봅니다 이지호 교육부 장관이 부러져 있는 AI 교과서가 의대 교육에 먼저 도입될 상황입니다 요즘같이 나라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울합니다 세금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세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나라 걱정이 너무 앞장서는 겁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자식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고생을 해도 되는데 자식 세대에 이렇게 여러분들 큰 짐을 지웠으면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남편분이 37세니까 지금 전문의를 따고 한참 활동할 나이네요 흔히 여러분들 대학 때부터 아마 사귀신 것 같네요 봤을 거 아닙니까 신랑이 어떻게 이러면 사는지를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의과대학 수련 시스템을 외부인은 알 수가 없는데 저도 이제 의료 관련된 방송을 내보내면서 이제 훈련을 받았으니까 공부하는 훈련을 또 세상 보는 훈련을 받았으니까 도제 시스템에 대한 의과대학 교수나 전공의들의 정언들을 보면은 그 파편처럼 연결된 그런 정보들을 조합하게 되면 이 수련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가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귀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노후를 지내시는 분도 이 방송을 많이 보실 테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죠 공병호 tv하고 함께 가시게 되면은 재산도 많이 불리실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까 세상을 이러면 거짓말하지 않고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60대면 최소 30년 70대면 최소 20년 80대면 최소 10년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후를 대비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키에 못이 바뀌도록 이야기합니까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기 자산을 방어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환율 변동으로부터 자기 자산을 방어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물가가 올라가지고 본인의 자산이나 지금 소득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 하고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해가지고 본인이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반드시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저희 세대들에서 월등하게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고 원화 가치 원화 표시 자산을 달러와 표시 자산으로 이런 바꾸기 위해 가지고 미국의 여러분들 ETF 소위 상장지수 펀드를 투자한 거 우리보다 월등하게 똑똑한 애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의사들이 어떤 지금 상황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보셨다시피 지금 의사 개원이들 여기 김홍식 선생도 여러분들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환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것은 이렇게 통계로 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통계로 이게 여기에 김홍식 여러분들 30년 내과 전문의께서는 환자 수가 여러분 줄어든 것을 몇 번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보신 것처럼 외과뿐만 아니고 내과가 모두 다 여러분 의사 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줄어드는데 의사 수가 아니고 환자 수가 내원 환자 수가 그럼 환자 수가 줄어든 줄어드는데 수가 자체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왜 인플레이션이 뭡니까 3%대 이상으로 계속 일어나고 수가 인상률은 1%대에 묶여 있으니까 날이 갈수록 뭡니까 의로 수가의 실질 구매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앞으로 한국에 이러면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 이야기 여러분 절대 그냥 그토록 흘려서 들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노후를 보내는 사람뿐만 아니고 지금 40대 50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은 그냥 앉아가 돈을 계속 까먹는 겁니다 그냥 의사들은 계속 돈을 까먹은 겁니다 실질 소득이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물론 일부 여러분들 기술이 좋으신 분들은 돈을 벌었겠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1977년도에 건강보험도업 당시 그 모살던 때에도 환자 1명당 초진료가가 1200원이었습니다 당시 짜장면이 100원이라 12그럭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물가가 100배 인건비는 20 30배 올랐는데 현재 초진료비가 초진료죠 초진료가 17610원으로 두 그릇 값입니다 짜장감 두 그릇 값입니다 이 한심한 치료비로 직원들 월급 주고 임대로 내고 운영하기가 벅찹니다 현재 진찰비 수가는 세계에서 가장 싸서 방글라데시보다 싸고 비교 가능한 나라가 없습니다 심지어 개 치료비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 생명 객값만큼도 안 쳐주는 불쌍한 국민이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딱 보고 있죠 그냥 의사들이 참 안 됐구나 이 정도 끝나면 안 되는 거지만 이게 이러면 앞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10년 20년 30년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은 근로소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앉아서 고스란히 돈을 날리게 되는 겁니다 의사분들이랑 똥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 딱 묶여가지고 뭡니까 그냥 초진료가 계속 깍히는 겁니다 의료수가 의료수가는 묶어놓고 인플레이션은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웃선을 칠 수밖에 없고 이제 터진 겁니다 그냥 그래도 의사들은 각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미 k의료 일본과 더불어 세계 최고의 평균 수명을 달성해 세계의 부름을 사고 있습니다 국가가 개입 안 하면 한국 사람들은 잘 하잖아요 성형 미용 의료가 이러면 잘 되는 건 국가가 개입 안 하니까 잘 되는 거죠 한국의 산업성장사에 국가가 개입해가 잘 된 게 없지 않습니까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이런 거 하더라도 여러분들 박 대통령이 거의 정치가 기업활동에 개입 못하도록 그렇게 엄격하게 규제를 했죠 여기 이제 참 보건복지부 만약 교육부 장관이 하는 걸 보게 되면 본인도 자리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휴학 처리 안 하고 휴학 처리하지 않고 이제 나중에 다 터지겠죠 끝까지 미뤄가지고 일반 일을 전공위화해서 월급을 높이고 전공위 역할을 맡기려는 미병척을 보면 참 한심한 정권입니다 의과대학 졸업 이후에 일정기간 전공위 기간이 지난 후에 매너를 주겠다는 개원맨의 제도죠 개원맨의 제도도 이런 매너제 제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렴한 가격에 부려먹을 수 있는 젊은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2년을 다시 묶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런 악한 마음으로 정책을 만들려는 건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일반 일을 하려면 의과대학 졸업하고 그냥 나올 수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사람이 2년을 인턴으로 지내라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2년간 국가와 민족으로 봉사하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 필수 의료과 필수 의료과 분야는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지내셨던 심장혈관 흉부외과를 하시네요 오늘 글을 보다가 글에 이제 전공의들이 한 이야기를 실어 놓으셨네요 여기 보시면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흘 동안 매일 한 명씩 총 4명의 전공의들이 진료 참관을 위해 하트웰 의원을 방문했습니다 모두 신경외과 전공의들로 1년차를 마친 사람이 한 명 2년차를 마친 사람이 두 명 3년차를 마친 사람이 한 명이었는데 이들로부터 전공의들의 생각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는 것은 저도 전공의를 만나서 물어볼 시간도 없고 인맥도 없을 뿐만 아니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 더 바쁘게 사시기 때문에 모르실 겁니다 노환규 여러분들 원장을 통해 가지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겁니다 노환규 원장이 본인의 진로 참관회에서 오신 전공의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서 소개한 겁니다 한 분이 하신 이야기가 당연히 지금 불안한 마음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시간들이 아깝기도 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돌아가면 앞으로 평생 살아가야 될 의사생활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한 분의 이름 전공의가 의료 참관회 오신 분입니다 모든 의사들이 전문의를 딸 때는 나도 반드시 전문의를 따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지만 지금은 상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전문의를 취득하지 않는 분위기라면 저도 굳이 전문의를 따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가장 크게 바뀐 게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를 따야 된다는 생각이 바뀐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전문의들은 정신없이 그냥 트랙을 도는 다람쥐처럼 살았을 겁니다 인턴 마치면 전공의 하고 전공의 하면 전문의 하고 이렇게 살았을 건데 어떤 면에서 보면 역설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고마워해야 될 것은 그걸 이제 한 번 털을 깰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이제 마지막에 한 분께서 하던 전공을 포기하는 것은 필수의로 분야에 특히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공이 포기자들이 많이 나오는 분야가 필수의로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윤 정부가 엄청나게 크게 기여한 것이 필수의로가를 포기하는 전공의 수들을 어마어마하게 양산한 것이고 지금 전공의 입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전공의 후보군들에 대해서도 완전히 필수의로가를 접도록 만드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수술을 전담할 수 있는 의사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게끔 기여를 한 겁니다 이제 필수의로는 정말 끝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도 진짜 큰일인데 이대로 간다면 바뀔 가능성이 없어서 방법이 없습니다 필수의로가가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겁니다 필수의로가가 그러니까 전공의가 생각할 때도 이런 심각하다고 보는 겁니다 심각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의사들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전문의나 전임의들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까 막상 내가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사가 없겠구나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 전공의들이 여러분들 필수과 전공의들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다 그만둬버리면 나도 그만둡니다 주의가 다 그만둬리면 진짜 끝장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관계없습니다 왜 사람은 벌써 이런 앞을 보고 자기중심적이니까 본인이 큰 중병을 앓거나 가족들이 큰 중병을 앓기 전까지는 사실을 알 수도 없고 알려고 노력할 수 없는 거죠 아마 이 방송 나가면 웃기는 일하게 얘기하고 무슨 큰일인데 지금 병원 가게 되면 다 진로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 가벼운 진로는 다 가능하고 진짜 중요한 건 당신 무슨 큰 병에 걸려서 수술해 줄 사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필수의로는 정말 끝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배 의사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심일 겁니다 교통사고 나고 며칠 전에 여러분들 김해에서 건축 현장에서 한 분이 골절 여러분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큰 거 누구든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한번 봅시다 저는 다른 우파 유튜브들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댓글 같은 걸 남기면 대부분 다 침묵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의사들을 나무라는 분들도 많고 여러분 이 한번 보시죠 이게 노한규 원장 이야기인 겁니다 명칭이 비슷해서 정확한 의미의 구분이 쉽지 않을 것 같은 형평성 공평성 공정성은 모두 정의 자스티스를 구현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파를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통령 주도의 의로 붕괴 사태를 맞아서 의사들의 단체 행동을 강력히 비난하고 헌법을 유련한 정부의 비상식적 행태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을 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적 정책성과 정치적 가치관은 그다지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사실에 놀랐는데 안세영 선수가 쏘아알린 작은 공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방식들을 보면 그 놀라움을 또 한 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피해는 어쩔 수 없이 조선의 유전자 dna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근대 신민사회를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근대 신민사회를 제대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본인 스스로와 자유를 쟁취한 것도 아니고 기본권을 얻어낸 것도 아닌 겁니다 여성들의 참정권이 여러분들 아마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도입됐을 겁니다 여성들의 이름도 투표권을 얻기 위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한 겁니다 대부분의 서구 유럽 국가들은 그런 격동의 세월을 경험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참정권 이런 것을 얻어낸 겁니다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국이 그냥 준 겁니다 너의 기본권 너의 참정권 너의 투표권 그래서 투표가 얼마나 소중한지 절들이 느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선거가 전부가 다 무너져 가지고 모든 선거를 다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식자층이나 언론들 다 침묵하는 게 뭔가 아니라 피를 흘려가 가지고 투표권과 참정권을 얻어보는 기억이 없는 겁니다 미군정이 1948년도 6월 10일 총선을 대비해 가지고 야간 학교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전국에 왜? 기억니언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투표를 하려면 기억니언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뭡니까 야간 학습을 통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한글을 우리심으로 얻어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여기는 거죠 힘들게 얻지 않으면 인간은 인간이란 피조물은 고마움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건너뛰는 법이 없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근대시민사회를 경험하지 못하고 피를 흐면서 자유라든지 기본권을 쟁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이 뭐죠 그냥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본권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타인이 이런들 기본권을 박탈당한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런들 이야기해 주고 하는 그런 정신이 없는 겁니다 한국은 치극히 집단주의적 섹취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 원형을 보려고 되면 그냥 북조선을 보면 되는 겁니다 북조선에 그곳에 원형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돌련변이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이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조선의 DNA가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뭐겠습니까 우파들 가운데 당연히 여러분들 선거에 스픽 아웃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의료 사태에 대해서 당연히 뭡니까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기본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본인이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내가 우파 우파가 뭡니까 그 개념이야 공부를 해야지 개념이 생기죠 우파적 세계관이 뭔지 개념을 잡으려면 그래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태극기 흔드는 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에도 그렇게 뭡니까 까부시고 엄보론을 치부하고 의료 사태도 그렇게 침묵할 수 있고 안시행 안께도 그렇게 이런 돌멩이를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바꾸는 데 오래 걸리는 거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노한규 원장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일한 사건입니다 선거에서도 스픽 아웃의 발언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의료 사태에서도 전공의 편에 있어서 발언을 해 줬어야 되는 것이고 이번 사태 안세영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훈련이 전혀 안 돼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겁니다 그런데 네임택은 필요하니까 그냥 우파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피를 흘려서 얻어본 게 없는 겁니다 서구시민사회가 여러분들 그 여성들의 투표권 참정권을 얻기 위해서 수십 년 싸우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아마 미국이 1911년 11년 무렵이었을 겁니다 그 여성권의 투표권을 얻는 거가 정의가 여러분 침해당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정의가 침해당하는 것도 분노하고 그게 내 문제가 될 수 있고 내 자식들의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전공의들이 그 저임금에 100시간 120시간 노동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분노해야 되죠 다음에 전문의에 잘 먹고 잘 산다 그거는 다음 이야기고 지금 여러분들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힘을 모아주고 그걸 고치는 데 힘을 더해 줘야 되는 그게 본인을 위하는 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성준님 제 아들이 3년차 전공인데 사직처리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듯 합니다 군문제가 남아있네요 38개월 군문제가 큰 문제는 사냥이네요 군문제를 빨리 해결해야겠네요 군문제를 빨리 해결하시고 그렇게 하더라도 군 갔다 오더라도 40대니까 한국의 의로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훨씬 늦은 나이에도 딴 나라로 가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런 심각한 상황을 국민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본인들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조차 하기 싫어합니다 심지어 제 주위 아주 가까운 친지 친구들조차도 걱정하는 듯 합니다 제가 심각성을 이야기하려면 듣기 귀찮아합니다 저는 국가의 지속력은 의로와 교육입니다 의로는 이번 사태로 붕괴되는 수수이고 교육은 학교에 넓음을 넣어서 앞으로 수많은 금쪽일을 양성하고 말도 안 되는 아동학대법으로 우수한 양질의 인재가 교사되기를 꺼려서 입시 커트라인 상상을 못할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대학에 여러분들 등록금을 16년째 묶었는데 아무도 여러분들 그 문제를 항의를 안 하는 겁니다 누구 이야기하시면 알바뇨 내가 알바냐 뭐 지금 대한민국 의로정책이라는 것이 의로인력 공급체제라는 것이 그냥 전공이만 필요하니까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릅니다 의로정책을 패스는 안 되는 거죠 여기 이제 한 분이 제가 자랑이 아니고 보시죠 저는 공 박사님을 보면 놀라운 게 경제학 박사인데 거의 과학자 같은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같은 경제학을 배운 박민수나 조규용은 학교를 다닐 때 농땡이를 친 것 아닌가요 아니면 이거야말로 출세역에 사로잡힌 자들의 인성문제입니까 공무원들이 과거 양반들 과거 급제하듯이 20대 어릴 때 사신화의 형식이 되어 안하무인이 되어 각질하면서 국가를 이끄는 이런 나라가 지금 없습니다 일본도 검사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검사 달리 정치관려 일체 없습니다 평상시도 수도성 같이 살고 은퇴에서도 다들 은둔생활을 하더랍니다 정간예우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정말 신사들입니다 방송마다 법조인 나와서 떠들고 스포츠에 내까지 평가하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뭐 제가 자랑하려고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건 아니고 왜 이 차이가 나느냐 무슨 차이라고 보십니까 박민수 씨나 조경 씨가 행정고시를 통과한 겁니다 그리고 아마 경제학과를 졸업했든지 박민수 씨는 경제학과를 졸업했든지 어쨌든 경제학 원론이라든지 행정고시는 경제학 감옥을 많이 요구하니까 이 사람들이 한 게 뭔가 아니까 암기였던 거죠 서울대를 나오고 행정고시를 통과했으니까 암기력이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은 암기입니다 제가 했던 게 뭔가 하니까 경제학적 사고방식을 훈련받은 겁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 하면 a way of economic thinking을 훈련을 받아온 겁니다 경제학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시험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머리가 좋으니까 외워서 시험을 친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떤 종류의 훈련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적 사고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경제학적 사고를 그게 큰 차이인 겁니다 머리야 조경 씨나 박민수 씨가 다 똑똑한 분들이죠 그냥 외워가 시험을 친 겁니다 외워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이 사고 훈련인데 그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죠 그냥 의사 집단을 무찌르는데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뜰 수밖에 없는 것 그 차이입니다 의사 수를 5년간 1만 명 더 늘리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미 교수 강의실 의사를 공급하는 인프라가 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그냥 어떻게 하는 겁니까 5년 후에 제자리를 돌릴 수 있습니까 사람 수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이렇게 과잉 투자 쓸모없는 투자가 그리고 특히 의사를 만들어내는 데는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등록금 나라에서 의사 되는데 돈 지원해 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 등록금 외에 인프라 대학 강의동을 직구하는 것은 세금이 많이 투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를 다른 이공대 출신보다 의사를 키우는데 제가 언젠가 통계를 봤는데 의사 1인당 본인 등록금 외에 상당한 정도의 국가의 재정적 보조가 의사가 한 명 나오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교육입니다 이제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돈을 많이 납세자들이 넣어가지고 사람을 키운 다음에 전부 다 외국으로 빠질 판이 된 겁니다 외국으로 제가 만일 지금 30대 초반에 전공이 1년차 정도가 됐다 저는 떠날 겁니다 준비를 착실해가 저는 떠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이 안 보이니까 의료계 상황이 앞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또 반론 패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되죠 어떻게 자기 사익을 추구해서 그러나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개인이 행복하게 자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데서 가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그런 판단을 기로에 쓰겠죠 앞이 좋아지면 나아질 것 같으면 당연히 뭐죠 익숙한 곳에 머무는 거죠 앞이 좋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의료사태는 엄청난 것을 여러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료사태만 본 게 아니고 2020년부터 선거까지 여러분들 다 함께 봤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여러분들의 수준 한국의 민도 한국의 여러분들 지적 인프라 한국의 정치 구도 정치 세력 그 사람들의 신념 그 사람의 이름 수준 그 사람의 야망 전부를 다 본 거죠 그냥 구석구석을 본 겁니다 한국 사회를 여러분 이제 보시면 정말 윤 대통령 주변에 의사친구가 없나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윤석열이 주변에는 의사친구가 없나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의사친구가 있으면 불러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친구들은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치들은 할 수가 없지만 의사들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죠 이 의사분께서 쓰신 글입니다 정부는 의로를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윤 대통령의 의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박민수 차관이 겉은 알겠죠 대략은 그러나 그 안에 의로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지는 속속들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폼을 잡은 겁니다 그게 비극인 거죠 알 수가 없는데 마치 잘 아는 것처럼 폼을 잡은 겁니다 그게 비극인 겁니다 그게 다 솔직함과의 이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정직했으면 절대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죠 정부는 의로를 모릅니다 윤 대통령은 의로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모른다고 모르지만 의로 사태를 공부하면서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안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모르지만 공부한다고 이야기하면 찬양직합니다 모르면 제대로 아는 전문가 의사에게 의로를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의사를 못 믿어서 못 맡깁니다 의사를 많이 모아놓고 뭔가를 결정하도록 하면 정부 스스로 자기가 속아도 알아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로에 관한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가급적 의사를 배제합니다 전문가에게 휘두르기 싫고 휘두르고 싶은 겁니다 완장을 찼으니까 휘두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뭐죠 아주 용감하게 oecd 평균 천 명당 몇 명이 부족하니까 연 2천 명 총 만 명을 늘리겠다 그렇게 호기께 대통령께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주장을 한 겁니다 내년에는 어마어마하게 이런 무식한 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똑똑하다고 이렇게 뭡니까 이야기를 한 거죠 모르는 겁니다 세상 만사의 출발은 내가 그 분야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이런 생각하게 되면 정책 실수를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 분야도 아주 잘 압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의사를 배제하는 혹은 구색만 갖춘 위원회를 양상해서 결정합니다 인민민주주의 체제입니다 문제는 휘두르고 싶은 욕심만 있지 정작 의로에 대한 지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잘 될 턱이 없습니다 그렇게 의사들을 믿지 못하면서 의사들에게 정부를 믿어달라고 하는 것은 자가당칭입니다 그냥 정부가 빌런입니다 악당인 겁니다 빌런은 여러분 나쁜 놈 악당이나 뜻인 겁니다 그러나 친구가 있으면 친구는 제대로 이야기를 해 줄 거 아닙니까 또 친구와 함께 여러분들 누구를 정직한 사람을 소개받을 수 있고 다 정직함의 부재 정직함의 실종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지금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시영 선수를 비난하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공의를 비난한 겁니다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거를 전부 다 뭉개는 겁니다 이 정직하지 못한 그런 대가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넘어갈 수가 없고 전부 다 비용을 치르게 될 겁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거짓말 안 겁니다 정직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전문가에게 이야기를 듣거나 전문가에게 맡기면 되는데 그거는 또 못하겠던 겁니다 완장은 찼으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맞는 겁니다 이 내용이 결론인데 정부가 나쁜 놈이다 이야기인 거죠 빌런이다 오늘 얘기 좋은 글을 쓰는 안양수 선생의 개업이신 같은데 대개 환자들이 공단으로부터 의사의 부당 진료로 환급금이 발생했다는 통보를 받으면 의사가 아주 몹쓴 짓을 했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한국에서 환자들에게 통보하는 부당 진료는 환자들의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말하는 부당한 행위는 대부분 의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진료 행위입니다 그런데 왜 부당하다고 말하느냐 의사들도 잘 모르는 건강보험 심사평가하는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부당행위라는 낙의를 찍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 심사 기준은 전혀 공개가 안 되는 겁니다 심사 여러분들 기준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부당 진료 행위를 평가하는 겁니다 누가 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사했는지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학부 교수의 진료도 부당행위라며 삭감의 칼을 휘두르는데 대한민국입니다 도대체 의사를 양성한 대학 교수에게도 부당 진료라는 낙인을 찍는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요 심사평가원은 공개하라는 요구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묵묵부답입니다 꿀릴 게 없으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의 20년째 문개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부정의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지금 정도 여러분들 이 상태 장기 상태가 돼서 윤 대통령이 자신 있으면 왜 나서가 뭡니까 mbc kbs sbs 다 동원해 가지고 왜 여러분들 다시 또 전공의들에게 억박지르지 못하겠습니까 자신이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 가우잡기 좋아하시는 분이 왜 여러분 sbs mbc kbs 다 동원해 가지고 의료 사태를 종결하기 위해서 전공의를 몇 년 몇 일까지 이릅니다 저는 복귀하라 왜 이렇게 못합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겁이 나는 겁니다 왜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정직하지 않은 거죠 제 이야기나 의료계 인사들의 이야기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원안으로 돌아가서 다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분 자존감이 너무 상한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다 책임을 나중에 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부당진로행위를 이름들 때리는데 부당진로행위의 평가기준이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부당진로행위의 평가기준을 이름들 발표해야 사람들이 평가기준을 맞춰서 부당진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거 아닙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었으니 말이 됩니까 심사원은 공개하라는 요구를 오랫동안 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부당진로평가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칼자고 여러분들 뭡니까 자르고 싶으면 다 자르는 겁니다 자신이 없는 겁니다 남을 설득할 수 있는 자신이 물론 의사들 중에 부당행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심사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일본의 진로비 심사 과정에는 동료 의사들이 많이 개입하는 모양입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행위가 발생했을 때 부당행위에 대한 그런 처벌이 주어지는데 과거 간담회나 면접의 주의 조치를 반복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의료기관 이게 되게 동료 의사들이 많이 평가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망칭찬인 겁니다 내가 보면서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갑질이 생활되어 있구나 여기 이제 여기 안양수 여러분들 이분께서 아들을 치료한 것이 부당진로 행위를 했다고 여러분들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를 받아 가지고 한바닥 한 이야기가 나왔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 여러분들 진로행위에 한급금이 나왔으니 받아가라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상대로 돈 몇 푼 더 벌어먹겠다고 부당한 짓을 했고 그걸 공단에서 잡아 내 한수 했으니까 보험가입자인 내게 찾아가라고 전화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더니 순간 당황했는지 말을 잇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왜 이분이 외과의사 필수의료과를 포기했는가 여기 아주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인턴이었을 때 화상으로 입원한 남자의 대략 9살 10살 되는 아이가 화상으로 꾸준히 치료받다가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서 사망했습니다 이때 제가 느낀 것이 일반 외과에서 정상적으로 화상치료를 하더라도 사람이 죽을 수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죽으니까 부모가 결과가 나쁘니까 의사한테 화를 내는데 단순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책임 문제가 의사 쪽에 있는지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외과는 자신이 제대로 모든 것을 했는데 결과가 나쁘니까 이런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느껴서 일반 외과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교과서대로 틀림없이 치료했는데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점이 바로 필수가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더라도 필수 의료가를 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입니다 그 당시 보니 화상의 면적이 상태가 처음부터 안 좋으니 의사가 제대로 하더라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모든 사람을 살릴 신도 아니고 그 영역도 알다시피 이미 알려진 의료기술을 하게 한계가 있고 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당시 필수 의료가가 아닌 과를 선택하여서 잘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에서 그나마 자유롭지 않아도 최소한의 피해만 있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외과의사분들에게 이런 모든 악조건에서 일을 하든 할 수 없든 그 어떤 상황이라도 희망과 신의 보살핌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저는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서양인하고 한국인들 차이에 굉장히 큰 것이 있는 것이 보시면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세월호 사건하고 여러분들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 간 비행기가 러시아 상공에서 격추한 사건이 거의 같이 발생했거든요 세월은 수년간을 끌어가지고 결국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쪽으로 했고 지금도 이러면 계속 그게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합리주의 정신이다 이렇게 치면 화란 네덜란드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들이 드물 정도로 네덜란드의 합리주의 정신의 보고입니다 서양인들하고 한국인들은 아주 다릅니다 서양인들은 액시던트 사건 사고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해난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일본처럼 이런 신조 새로 지은 비싼 배를 몰면 좀 줄어들겠는데 일본에서 10년 이렇게 쓰던 배를 가져와가지고 해난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그럼 왜 이러분들 세 배를 못 쓰냐 당연히 뭐죠 운임이 싸니까 이런 세 배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맞붙어서 수조원을 퍼분 겁니다 그거는 한국인의 의식구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미국은 여러분들 국토가 넓기 때문에 남쪽은 허리케인도 많고 토네이도 중부는 토네이도가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텍사 쪽은 사이클론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폭풍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중부의 토네이도 같은 거 여러분들 서처 지나고 나면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천재 지변인 겁니다 그때 이런 미국인들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인들 이런 표정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의 이름은 악을 쓰거나 정부의 악을 안 씁니다 그 천재 지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준비해야 되지만 자연에 불과 학력한 여러분들 힘 앞에서 인간의 나약성을 깨우치고 물론 미국은 또 보험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악을 안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서구인하고 한국인은 차이가 참 다릅니다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언젠가 여러분들 텍사스 휴스톤에 있는 아주 여러분들 세계적인 그런 암센터인 MD 앤더슨 하스피털에 오랫동안 여러분들 근무했던 한국계로서는 아주 걸출한 능력을 발휘했던 김의신 박사 암 전문가죠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대요 기국하셔가지고 여러 군데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하는데 한 번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암 통보를 받았을 때 미국인하고 한국인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그냥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였거든요 미국인들은 암을 통보받았을 때 냉정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자기한테 온 겁니다 울고불고 안 하는 겁니다 한국인에게 이런 암 통보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당황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다른 겁니다 생사관이 많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분들 미국의 서부 영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미국을 여행하다 보게 되면 웨스트 서부는 관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관할한 초지 같은데 1마일 2마일 간격으로 여러분들 개인주택이 그걸 개인주택이 있으면 길가에 여러분들 우편함이 있으니까 그걸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걸 연방정부 탓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주정부 탓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카운티 여러분들 다들 하지 않지 않습니까 폭풍이 오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피해를 입게 되면 뭐죠 내가 헤쳐가야 될 상황이고 내가 헤쳐가야 될 삶이라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서구 영화나 여러분들 웨스트를 다룬 영화들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척박한 자연을 대상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 드린 게 왜 이야기 드렸냐 이 창만님이 외과를 포기한 것이 인턴 시절 때 이런 교과서적으로 6, 7, 9, 10세가 되는 어린아이의 화상을 치료했는데 아이가 갑자기 상태가 좋지 않아가 이러면서 죽음을 맞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이라는 것이 교과서적으로 치료를 하더라도 항상 불확실한 왜 모든 사람들이 이런 몸 구조가 다를 거니까 의사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결과가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겠죠 그거를 한국인들이 못 받아들인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의료소송이 미국보다 훨씬 저는 클 걸로 봐요 통제 불가능한 삶에 대한 부분이 익숙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굉장히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여기다 변호사 수가 늘어났죠 의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전혀 피해가 없죠 의사는 만만하죠 돈이 좀 있을 것 같죠 변호사들은 얼마든지 뭡니까 큰소리 치죠 의료소송이 폭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건 사고는 발생할 수 있고 삶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냥 걸어가다 보면 사고를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못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자식은 반드시 살아야 되고 우리 자식은 잘 돼야 되고 해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현직 의사께서 말씀하신 내가 왜 외과를 택하지 않았 는가 전형적인 방법으로 치유하더라도 사람이 죽는 걸 통제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너무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분위기가 많이 돌아서죠 이제 육두문자 보내는 사람 굉장히 적습니다 사람들이 계몽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강스카 원장 의료 문제에 대해서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이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그 하단에 보니까 진짜 한국의 미용 시술이 어마어마한 모양이네요 보톡스 마드르 한국 간다 미용 수도로 급부성한 서울 CNN 방송 글로벌 미용 수도 서울 제조명 3일 만에 시술 15개 비행기 값 뽑아 미국서 인기 큰 K-뷰티 관광 8시 12분 아 8월 12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사 보고 무슨 생각 드십니까 아 한국 사람도 손재주가 뛰어나구나 또 의사들이 이러면 아주 우리 사회는 탑클래스 이러면 인재들이 갔습니까 얼마나 또 경쟁이 치열합니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런 기량이 기량의 성장 속도가 빠르겠습니까 마치 삼성하고 LG가 여러분들 경쟁하면서 성장했던 것 마찬가지죠 여기에 강석하 여러분들 원장께서 남긴 글이 필수 의료도 초저가 미용도 초저가 한국에서 의사가 고소득인 이유는 외국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몇 배 많은 환자를 진료하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독증으로 담합하거나 공급을 제한한 식의 이유가 아닙니다 알고 보니 외화도 벌어지고 관광산업까지 기회해 주고 있었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사 보고 어떤 생각 떠오릅니까 한국 사람들은 내버려 두면 잘합니다 미용의로 발전 5개년 계획 이런 거 안 세우면 되는 겁니다 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전문병원으로 육성하다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육성 정책 안 쓰면 잘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반도체 10년 여러분들 성장 계획 세웠으면 지금 반도체 없을 겁니다 한국 여러분들 뭐죠 여성 골프 육성 장려 10개년 계획 세웠으면 절대 한국 여러분들 골프에게 스타들이 안 나왔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잘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뭘 잘합니까 돈 내기 돈을 버는데 여러분들 그냥 목숨 걸 도록 하면 잘하는 겁니다 돈 내기를 잘하면 되는 겁니다 민족마다 민족성이 있지 않습니까 민족의 원형이에요 한국은 제가 보는 아무리 봐도 기만 민족이에요 한국의 국운이 가장 융성할 때 60년 70년 80년이지 않습니까 바깥 시장을 향해서 에너지를 분출할 때가 가장 화려했지 않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박민수가 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전문병원 전문의중심병원 이런 거 여러분들 안 하면 잘 되는 겁니다 안 하면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제 못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미용 육성 의료 무슨 방향 이렇게 정하고 이것도 다 가는 겁니다 정부가 손 대면 다 망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박민수 수준의 머리 가지고 여러분들 시장을 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멀쩡하게 돌아가는 상급종합병원들도 중증질환 중심병원을 육성한다 이러면 일반 병동 줄이고 그렇게 막 야단지면 그 다음 또 가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주는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강력한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종로학원에서 의과대학 여러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조사해 보니까 지방의대 지망생의 70% 지역에 남겠다 이런 쓸잘띠기 있는 여러분들 여론조사 하는 겁니다 정부한 게 잘 보이고 싶겠죠 지방의대 지망생의 여러분들 지금 의대도 안 들어가는데 뭘 알겠습니까 지역의 여러분들 뭐죠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름이 있겠습니까 며칠 전에 여러분들 서울대에 사직한 전공이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역에 머물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다 전문의도 없고 개원하더라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영업이 안 되니까 다 수도권을 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짓말을 거짓말을 막 내세우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전체가 정직하지가 않은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결국은 아무리 발악을 하더라도 의과대학 여러분들 750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kbs 대전 뉴스가 여러분들 어제 특집을 다뤘는데 학교들이 엄청나게 지금 난감한 거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의과대학 수업이 2학기도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거 아닙니까 위선에 있는 교육부는 계속 가능하다고 이렇게 억박지르지만 여기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의과대학 관계자 휴왕 문의도 많이 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예상대로 2학기 복귀율도 매우 저조할 것 같고 아마 수업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과대학교하고 정부와의 갈등이니까 대학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들은 사실 좀 아니라고 봅니다 대학도 그러니까 당연히 답답한 거죠 2학기에도 수업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유급이 불가피해 내년부터 늘어난 신입생과 유급생이 섞여 학사파행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돌아올 겁니다 복귀 불투명이 아니고 미복귀 투명입니다 가장 여러분 좋아요를 많이 누른 선수라 쫙 여러분 보면 뭐 같은 정권의 만료가 궁금합니다 정부와 교육부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내년 의사 배출도 안 되고 증가한 학생과 휴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이 진행될지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장착안 파면시키고 원점 재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다 관료들은 이런 분위기 변화를 그냥 애써 외면하겠지만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된 겁니다 반년 수업을 안 했는데 3학기 돌려서 인컴플리트 확점에 별수를 다서도 안 된다에 저는 한 표를 겁니다 무식하면 뭔 말을 못하겠습니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똥보를 그만 차고 손 드시기 바랍니다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본인 자식들 보기에도 쪽발리지 않습니까 권력의 비를 붙어 얼치기 노력 그만하시기란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부가 다 도배를 한 겁니다 민심이 완전히 여러분들 역전된 겁니다 휴학계를 냈으면 휴학을 처리해 줘야죠 전공인은 강제노동하라고 난리더니 이제 학생은 강제공부시키려고 난립니까 전체주의 발상에도 사람들은 평온합니다 나라가 망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264명이 찬성하고 반대가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이런 여론 동향을 착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돈 들여가 여러분들 여론 조사할 필요가 없고 이게 다 여론 조사인 겁니다 정부는 자기들이 무슨 짓을 저지른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때 알고는 있겠습니까 연통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 모두 징계해서 책임 물어야 됩니다 망해가고 있는지 아직도 피부에 와닿지 않아 의사탑만 하고 있는 국민들 수준도 한심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가 다 찬성인 겁니다 아직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들어있지만 kbs 대전자분들 방송의 내용이니까 특별한 정치성은 있는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정부가 제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불붙은 채 무작정 달리는 고속열차 겁니다 비용 크게 치르게 되겠죠 예약기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 더 심할 겁니다 체로들은 그 많은 학생들이 교수도 학습 여건도 안 되는 걸 발견하고서 오히려 더 심하게 반발할 거라는 게 내 의견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 불붙은 채 무작정 달리는 고속열차인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뭐죠 돌아와야 부산항만 외치니까 딱 한 거죠 어제 방송 나가고 나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병상수가 최고입니다 압도적인 1등입니다 2028년에 수도권에 6600 병상까지 여러분들 완료가 되게 되면 세계에서 뭐죠 세계 최고입니다 다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병상수가 많은 나라입니다 한 분이 재미나게 이야기를 하신데요 숫가가 억수로 낮고 진로 횟수를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일수를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병상수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 가격 왜곡 현상을 그대로 보는 거네요 가격이 왜곡이 되면 가격 통제가 왜 실패하는 거 아니까 모든 산업에서 가격을 통제하게 되면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되거든요 병상 하나를 만드는데 일반 병상 하나를 만드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지 서울대병원은 병동 하나만 되면 8억 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병동이 전 세계에서 지금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6600 병상까지 생기게 되면 완전히 다른 나라가 초토화질 정도로 압도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병상에 투입했냐 정확하게 답이 나오네 숫가 낮으니까 진로 횟수를 늘려야 되니까 이번 일수를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일수를 늘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병상을 늘린 겁니다 병상에 어마어마하게 과투자를 한 겁니다 궁금했거든요 야 이 병상이 이렇게 왜 많냐 그래도 국제적인 기준에 보면 얼추 조금 많다 정도가 억수로 많은 겁니다 병상에 그게 다 돈이지 않습니까 가격이 왜곡됐으니까 숫가가 낮으니까 그냥 이번 일수를 늘려야 되는 겁니다 야 이게 아주 정답이네요 전형적인 범위가 경제학으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가격이 이러면 작동이 못하면서 자원배분이 이러면 왜곡된 그런 경우인 겁니다 아주 좋은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면 저는 금시 알아먹는 거죠 내일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병상수하고 같이 정말 심각합니다 사람들 이렇게 합니다 아니 분당 서울대 병원 같으면 외래 환자만 많더구먼 뭐가 문제인데 아니 공박사 그렇게 뭡니까 사람들한테 겁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여러분들 병을 안 당해보니까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상황 심각합니다 저의 의무가 폐동맥 색전증으로 입원하는데 준종합병원 병실도 없고 2차 진로기간이겠죠 병실에서도 중증이라 처치 불구합니다 대학병원 가라고 하지만 응급실 내원에도 중환자실이 만실이라 거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마찬가지입니다 3차 진로기간이 지금 뭡니까 환자를 못 받는 겁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초응급환자는 이제 처치가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 덥잖아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 문제가 아니니까 공박사 자꾸 위급한 상황이라 이야기하지 말라 내 문제가 아니니까 한번 봐라 얼마나 이 사람들 심각하겠냐 이야기죠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런 중증질환자를 못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초응급환자는 이제 갈 데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싱싱하게 전하지 않습니까 이런 보고가 방송 나갈 때마다 계속 여러분들 뭐죠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수술 못 받는 것이 직접 제가 경험해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큰 병원 두 군데 돌나가 결국은 동네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아직 통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의로 대란 중에 병원 안 가게 기도했건만 이렇게 직접 경험할 줄이야 빨리 결말이 나야 될 겁니다 물론 이런 걸 보고 일부러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겠죠 제가 볼 때는 그걸 보면 지어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다 의로인이 아니면 이렇게 파악하고 전달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열린 마음으로 사건들을 보시고 작은 개인의 소리도 잘 듣고 그 입장에서 이해하시라고 공감하시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과학적인 접근을 하시는 자세가 의로 사태의 본질을 분명히 알게 되신 것입니다 문제를 접근하고 파악하는 자세가 능력이 대단합니다 부정선거 의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넘어서 다 아십니다 늘 선전 왜곡이 넘치는데 이곳에서 이런 신선한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정화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자랑이 아니고 진지하게 발생한 사회현상을 이해하려고 하고 진단하려고 하는 것이 몸에 배여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게 의로 사태든 건강문제든 안세영 씨의 발언이든 간에 전부가 뭡니까 진지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들 사실과 실체를 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해를 끼치는 겁니까 나라에 사람들한테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현직 의사씩 갔습니다 의로인이 아닌데 어떻게 문제를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하냐 그게 과학으로 훈련을 받았으니까 과학하는 태도로 문제를 접근하니까 다만 여러분들 전통적인 경제 문제하고 달리 의로 문제지만 결국은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니까 다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너무 놀고 먹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건강보험료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낭비되고 있을 겁니다 생명살림과 관계없이 그냥 낭비가 되고 있을 겁니다 기생충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냥 세금의 빨대에 꼽고 건강보험 지출의 빨대에 꼽고 이런 사는 사람이 참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도둑놈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도둑놈들이 공짜로 먹고 노는 놈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 세상이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된 겁니다 세금 먹고 다 노는 놈들이 많은 겁니다 세금에 빨대돼가지고 대한민국에 기생충이 너무 많아서 보통 사람을 살아가야 너무 힘듭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그래서 기생충을 퇴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노력 안 하는 것보다 노력하면 성과가 있을 테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 지금은 이제 의로 문제에서는 비상 상황이니까 일단 개인 위생 같은 거 주의하셔가지고 병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또 이제 다가오는 추석 같은 데는 가능하면 이동을 많이 좀 안 하셔야겠네요 그 위험에 노출을 좀 적게 시키는 게 좋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없이 삐또 없이 제가 쓴 미국의 젊은 의로 성교사들 또 그냥 성교사들이 와가지고 한국의 근현대아에 어마어마하게 귀한 내용을 감동적으로 인물별로 정리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애리조나 답사기 제가 유튜브를 하지 않았으면 이런 애리조나 답사기 그리스 답사기 이렇게 계속 했을 것 같은데 사회 역사 문화 탐방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참 글 쓸 때 나온 글이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글을 쓸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세월 아껴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지나고 나면은 그냥 원외이니까 일방통행입니다 지나고 나면은 세월 따라 사람도 다 바뀌게 되니까 작가 생활을 다시 돌아가기는 어렵겠죠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하고 역사가 신은 김동주 교수께서 신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좀 두터운 책입니다 이런 책은 한 사람 일평생을 통해서 한 번 정도 쓸 수 있는 책 같대요 한 번 정도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도 여러분 한 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여러분 잘 보내시고 8시 6시 6시 7시 25 мысля 감사합니다.